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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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귀여워 구독을 내어주세요 그거는 나이셔 나니여 기카 레테모 노라리쿠라리 소단단도 어빌리지 모두에게 10만원씩 빌릴 수 있나? 자 보세요 자 작가님! 지금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왜? 지금 10만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어디 다쳤는데? 저요? 아 근데 진짜 지금 고통사고 은별아! 야 망가진 김에 얼굴 좀 고치해봐봐라 어떡해 사물급으로 10만원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럼 은별아 이렇게 하자 내 계좌로 돈 보내면 돈 복사해줄게 제가 이주씨인 줄 아세요? 너 왜 언니 무시해? 이주 언니한테만 먹힌 방법이잖아요 야 니 언니도 그건 안 통해 통해요 야 그러면은 저기 10만원 나한테 말고 양경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복사해줄테니까 저기 보내보라고 해봐 그거 송구함 빌려주시나요? 어 속으면은 내가 반 빌려줄게 네 아 언니 나 방송 중인데 언니 내가 사업 하나를 진행할 거거든 여기 그 좀 규모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진행할 거거든 언니 혹시 할래? 어 안 할래 여보세요? 작가님 저희 와빌리즈는 ㅈ 됐습니다 넌 ㅈ 또 안 달리네 왜 자꾸 ㅈ 됐대? 이주 언니가 회유가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양경이가 우리한테 대인 게 얼만데 십사리 당하지 않지 자 지금부터 내 방송 틀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은별이가 낭만이 없네 은별이가 실패한 이유는 와빌리즈는 이미 닳고 닳을 만큼 서로 속이고 속이고 그냥 사기꾼 새끼들 밖에 안돼요 서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걸로 공격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양갱이가 타파한다? 양갱이는 IQ 200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양갱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1위 미스터비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제 유튜브 1위 미스터비스트 당신을 저의 콘텐츠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이새끼 IQ 200인데? 아잉 안녕하세요 역시 왜요? 헬로? 아임 넘버2 유튜버 큐디파이 넘버2 유튜버 큐디디파이 헬로우 양개 유 유 컴 위미 오 이새끼 IQ 200 이상인데? 하이 니요 와타시아 저 홀로 라이브 데이스 자 가오루... 가오루 구라상 아아.. 어? 작가님! 양갱이 전화 똑똑해졌어! 작가님 그.. 일단 홀로라이브의 가오르 그라상은.. 그.. 미국인인.. 그래? 잠깐만 내가 그럼 내가 칠 수 있는데 잠깐만 다시 해볼게 하이.. 아임 저.. 호시노 아이상 노래를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도쿄돔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가 노래를 부르면 유튜브 구독자 떡 상대에 쓰네 어 끊었네? 양갱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작가님! 제가 다시.. 다시 해볼게요 너가 해봐 이번엔 저는 노래를 공략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해봐 아 쉽지 않네? 오케이 그만해라구! 나 지금 사이돌 산다고! 그 실력으로 도쿄돈 넣는다 그러면 아이돌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면전에 응 언니도 못 가! 좋아 내 차례야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포켓몬 마스터 지우입니다 포켓몬스터 한국에서 띠부띠부실 굉장히 많이 팔린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양갱님의 밤양갱 캐릭터도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10만원만 보내시면 이마트 24, CU, 세븐일레븐 또 다 콜라보를 하실 수 있어요 저 죄송한데 부투 사업에서 지금 선식이 띠부띠부실 냈거든요? 그것보다 솔직히 포켓몬 띠부띠부실이 더 많이 팔려서 병신아.. 다 넘었는데 아깝다 뭘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은별아 똑똑해졌어 띠부띠부실에도 안 넘으면 말 다 한 거야 지금 제가 좋댔다고 했잖아요 다른 방법도 없어? 강아지 좋아하는데 맞다 그 좋아하는 강아지가 누구였지? 사모예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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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사모예드! 사모예드! 여보세요? 아니 딱 그냥 말해봐요 내가 넘어가줘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럴 컨셉이 또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힘 다닐 때까지 해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아니 씨발 장난하세요? 야 어렵다 방법이 없을까? 납치극 어때요? 그러면은 네가 삼식이를 납치했다고 하고 삼식이 목소리는 5초 뒤에 들려준다고 전화 끊어 그.. 내가 나왔어요 해볼게요 아 정희주씨 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삼식이를 납치했습니다 가만있어! 삼식이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삼.. 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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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은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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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들었지? 삼식이를 구하고 싶으면 삼식이를 구하고 싶으면 10만 원을 보내라 10만 원을 보내라 10만 원을 보내라 오케이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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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어 하지만 이젠 진심으로 갈거야 양경아 지금부터 삼식이 납치 사건에 대해서 블랙핑크가 전할거다 빨리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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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이야 하하하하 지선이야 지선이야 하하하하 유크로이리 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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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과 별로 상관없는 그냥 방탄복을 입고 있는 32세 소년이지 이제 유재석씨가 마무리할거다 잘 들어봐라 아 예 전화주셨어요 아 제가 지금 런닝맨 촬영중이어가지고 빨리 말씀해주셔야 될거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받은거라니깐요 유재석씨 아 유재석씨요? 잘못 전화하고 저는 무재석씨여가지고 네 근데 진짜 유재석씨한테 지금 전화갈거에요 아 x댓 유재석씨 유재석씨님은 실제로 그 당시에 제 스스로도 저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에 에 어 돈 좀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아니 이 마무리는 오 킹이 해결할거다 야 성대모사 해 야 어차피 이거 x댓했어 그냥 웃긴걸로 가 에? 아 나 하나밖에 할줄 모른데? 흠 흠 끊었어 아 이게 뭐가 없는데 지발 나 미션 성공도 아 저기요. 죄송한데 똥쿠션을 그냥 주세요. 저도 주세요. 우리 맨날 늘 우린 가족이야 아이고 으아니 아우 가능했다오 아우 작가님이 좀 많이 놀랍으신데 예스! 예스! 다야! 아, 대체 사쿠라! 감사합니다.